안녕하세요. 생방송규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전주시가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작년 하반기에만 1만 2천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 1만 2천 톤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 이게 무려 8만 세대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8만 세대가 한 달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죠. 굉장하네요. 이 온실가스를 줄인 1만 4천 세대한테는 무려 모두 1억 1,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도 줄이고 돈도 받고 정말 좋습니다. 한 가정에서 생각하면 참 적은 양인데 이게 모이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가정 경제도 보탬이 되고 또 친환경적인 탄소 포인트제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규 오늘은 별란 그대로 먼저 가봅니다. 네, 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없이 제 인생을 말할 수는 없죠. 그 정도로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고기 굉장히 좋았는데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그러니까 이 양보다 가축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더 많다는 사실 혹시 아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과한 육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 이 정도만 인식을 했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미래 식량난도 해소할 수 있는 음식을 연구 중인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지구에 서식하고 있던 생명체. 머리, 가슴, 배, 삼등신에 6개의 다리를 가진 작은 곤충들. 곤충, 아빠라고 할까요? 할아버지라고 해도 될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귀뚜라미를 징그랗게 부모보단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큰 귀뚜라미 사랑? 언제 어디서나 귀뚜라미들과 함께하는 이분. 기사에까지 등장! 대체 귀뚜라미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아주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박사님을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적한 시골마을. 과학 잡지 표지 모델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자, 귀뚜라미 박사. 239 박사입니다. 귀뚜라미 박사님이라고요? 어쩐지 연신 귀뚜라미만을 관찰 또 관찰. 특별한 애정이 느껴진다.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귀뚜라미 종류는 약 40여종입니다. 40여종 가운데 도감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약 17종이 지금 보호가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2,400종의 귀뚜라미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박사님이 연구하고 있는 귀뚜라미는 바로 이 쌍별 귀뚜라미. 무럭무럭 잘다란 녀석들. 은혜를 아는 건지 박사님 곁에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귀뚜라미 관찰도 식후경 출출해집니다. 귀뚜라미 박사님 뭘 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식량입니다. 귀뚜라미가 미래식량이라고요?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고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저지방이고 무기질과 비타민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강장 효과와 그리고 어떤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 귀뚜라미 고단백 저지방인 것만은 확실하다는데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귀뚜라미 식량.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눈앞에 바싹 말라있는 귀뚜라미들의 깜짝 놀란 듯한 표정. 한번 도전해보는데 과감하게 한 숟가락. 마른 새우처럼 담백하고 고소한 맛. 다시 돌아온 귀뚜라미 농장. 사람이 먹는 건 다 먹는다는 귀뚜라미들. 오늘의 식량은 상추다. 어떤 먹이를 주냐에 따라 그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유엔사나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하는 중 우연히 접하게 된 대체 식량 곤충. 2014년 현재 세계인구가 70억에서 50년에는 90억이 되는데 식량이 2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사태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이기에 이러한 미래식량인 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도 발표한 바 있는 미래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 풀 100kg을 먹이로 사용해 사육했을 때 얻어지는 식량이 소고기의 최대 12배인 귀뚜라미. 소가 내뿜는 메탈가스 문제는 우리 지구의 온난화 문제랄지 이런 이상기후 현상도 결국은 축산 분유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반면에 곤충은 거의 환경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메탈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매우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식용으로 길러지기 위해 흙이 아닌 배제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들. 박사님만의 특허 시스템으로 성충으로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귀뚜라미는 원래 자연사에서는 일사이클이지만 제가 한 대량 사육 시스템에서는 1년에 10번 이상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알 한 마리가 보통 300개에서 1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친위생적으로 했을 때 부하 성공률은 95%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은 25% 정도로 대부분의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곤충이 전혀 놀랍지 않은 새로운 식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뒤처질 수 없다. 오늘도 계속되는 연구. 식량 부족은 결국은 다른 대체 식량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귀뚜라미와 같은 곤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삼구 박사가 이렇게 대량 보급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 박사님이 마련한 특급 행사. 바로 미래식량 시식회다. 쿠키, 월병, 에너지 바 등등. 먹음직스럽게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된 귀뚜라미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식량 시식회를 하는데 바삭한 비스킷과 쿠키, 그리고 월병, 또 귀뚜라미 샌드위치 또는 그런 부분의 응용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귀뚜라미 얘는 지금 암컷입니다. 암컷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산란관입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귀뚜라미를 맛보는 손님들. 아직도 낯설게 느껴진다면 먼저 고소한 월병으로 한 입. 귀뚜라미가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신기했고요. 정말 맛있고 고소하고 사랑받는 아마 새로운 걸 바뀔 것 같네요. 실체는 보이지 않고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식의 조란이 될 수 있는 좋은 날이었어요. 곤충산업을 통해서 시니어 비즈니스, 즉 신고령 사업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확대를 시키고 농가의 소득, 그리고 은퇴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복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미래 식량에 주목할 때. 귀뚜라미를 향한 239 막사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응원하고 싶다면 올가을 와일드푸드 축제로. 귀뚜라미가 궁금한 분들 맛보러 오세요. 네, 여기 지금 귀뚜라미로 만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과자가 나와 있죠. 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일반 과자랑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만 먹어서 좀 미안한데. 같이 좀. 글쎄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정말 어떨지. 그냥 같은 맛인가요? 정말 귀뚜라미라고 생각 안 하면 그냥 초코칩 쿠키예요. 그래요? 비린 맛도 전혀 없고 정말 그냥 과자. 저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과자. 오히려 더 고소하고 더 담백하고 기름기도 없고. 그래요. 정말 좋은 과자입니다. 지금 이 귀뚜라미로 만든 과자, 음식들. 과연 어떤 맛일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9월에 열리는 완주 로컬푸드 축제 때 시식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